3월 2일 아침에 지금 미네스타대학식물원에 스키타로 나왔는데 경치가 좋아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이 좋은 경치를 즐기기 위해서 비디오를 찍었어요 여기 나무로 완전히 막힌 그런 눈길 크로스컨트리 트레이를 잘 만들어 놔 가지고 겨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는데 한손으로 비디오를 찍으면서 다른 한손으로 언덕을 올라가려니 쉽진 않네요 미끄러지려 뒤로 미끄러지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넘어져도 뭐 크게 잘못될 건 없고 눈이 깊어 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눈이 좋은 겨울 날씨를 즐기고 있습니다 나무에는 눈이 잔뜩 쌓여 있고 그리고 저 동쪽에는 해가 지금 나무 사이로 미치고 있네요 아름다운 그 미네스타대 아침 날씨 여러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장의 그림을 보내드립니다 3월 2일 아침 미네스타대에서 인사드립니다 바이빠이 보기좀 Kung riding 멈추는ひ이이이이이이이이이 동생들과 마사지